안녕하세요. 상원의 금명신당입니다. 드디어 2020년 경자년이 돌아왔습니다. 올 한해도 모두들 대박나시고 2020년도에도 우리 금명신당 많이 사랑해주세요. 2020년 경자년 때 온숭이띠들 다들 또 기대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자, 온숭이띠라 한다면 29세 임신생, 41세 경신생, 53세 무신생 띠들이 있습니다. 원숭이띠라는 분들 자체가 워낙에 꼼꼼하고 정확하고 또 세심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금융계통에서 또 두각을 많이 나타내시고 세무회계에서도 또 큰 발의를 하시죠. 또 우리 원숭이띠 자체가 좀 신비로운 동물이고 또 워낙에 호기심이 좀 많다라고 볼 수도 있고 제주도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원숭이분들 팁을 또 드리자면 위에 우리 우때 선대 조상님들이 혹시나 바닷가 근처 또 내지는 어떤 바다업을 종사하신 분이 계신다라고 하신다면 용왕님을 잘 섬겨라. 그래서 이제 뭐 일반 분들이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려 답답해 하시면 대법 용왕님 전 근처에 있는 절을 찾는 것도 뭐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원숭이띠분들은 제주도 많지만 언변도 굉장히 좋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원숭이띠분들이 어떤 분이 또 나타나냐면은 뭐 변호사 쪽이라든지 이런 쪽도 괜찮은 분들이 많지만 사기꾼들이 또 많이 나오는 게 원숭이띠들이세요. 왜냐하면 워낙에 이 제주가 많고 또 이 자체가 굉장히 변덕 그리고 또 물에 조화를 많이 부리는 띠가 원숭이띠분들이시다. 그리고 수단이 매우 좋으신 분들이 또 원숭이분들이세요. 그래서 장사꾼들 중에서도 원숭이띠분들이 많이 나오실 수밖에 없는 게 두뇌 회전이 빠르시다 보니까 장사업계 그리고 어떤 기술업계에서도 원숭이띠분들이 총망을 많이 받으시는데 이 좋은 머리를 자칫 잘못 쓰셔가지고 남을 이용하려 하는 그런 쪽에 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 치시는 분들이라든지 어떤 그룹 쪽에도 많으니까 제발하고 원숭이분들 그 좋은 머리로 제발 이 세상에 이 사회에 좀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을 해주시는 게 가장 보람차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 원숭이분들 굉장히 좀 냉철하고 차가우신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나 뭐 1월 태생 4월 태생 겨울 태생 분들이 성적이 굉장히 차가우세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 간에 또 좀 안 좋은 여파가 나오고 잔정이 없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또 냉철하고 차가운 면도 있지만 이중성을 굉장히 많이 띄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존심이 굉장히 세요. 자존심이 정말 뭐 하늘을 찌른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 당하고는 못 살아요. 지고도 못 살지만 그리고 또 항상 이중성이 있다 보니 가슴에 마음속에는 항상 칼을 갈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잔인한 성격도 많이 들고 있는 게 사실은 원숭이띠분들이세요. 그래서 알고 보면 조금 잔인하고 무섭은 띠 잘 풀리신 분들은 어떤 굉장히 영업 쪽 그리고 세무 쪽 기술 쪽에서 굉장히 두각을 많이 나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원숭이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큰 수술이라든지 작은 수술이라든지 모래, 몸에다가 칼을 대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갑상선, 허리, 척추 수술, 관절 수술, 뇌질환 수술들을 조금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크고 작은 흉터들이 조금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사고수를 조심을 하시는 게 좋다. 자, 29살 임신생 원숭이띠를 가볼까요? 주색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분들은 이 주색 화류를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기도 하거니와 또 이제 29세 원숭이띠분들 우리 뭐 경상도말로 가오잡기 좋아하신다. 으쌰으쌰 막 체면 으쌰 어깨 뽕. 그래서 화려한 걸 좋아하시고 하다 보니까 주색, 도박, 노름, 한 뭐 우리 뭐 요즘 사행성 게임 이런 데 빠지기가 굉장히 쉬우세요. 그렇다 보니까 29세 원숭이띠분들은 경자년에 무엇을 조심을 하시냐. 주색 문화 이런 데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 또 특별히 우리 29세 임신생 원숭이띠분들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게 어떤 원숭이띠분들은 어떤 기술 쪽에서 굉장히 좋은 발휘를 하십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쪽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금속계통, 조선업 쪽에 그런 쪽으로 들어가시면 굉장히 빨리 출세를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그런 쪽에 주각을 많이 나타내다 보니까는 성공을 빨리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또 우리 41세의 경신생 원숭이띠분들 차갑죠. 남모를 눈물을 많이 흘리세요. 여자분이고 남자분이고 그리고 내 자존심이 굉장히 세다 보니까 뭐 아니면 돈 돼 여기에서 내 마음에 상처도 많이 받는 게 경신생 원숭이띠분들이다. 그래서 올해 우리 41세 원숭이띠분들은 부부관계가 조금 불화가 생길 수가 있겠어요. 또 어떤 자녀 문제라든지 자녀 학원 문제 때문이라든지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안 그러면 해외로 우리가 뭐 이민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경신생들은 올해 조금 해외하고 인연이 또 가깝다라고 보셔도 되겠어요. 그리고 또 신경계통이 남다르게 발달되어 있다 하죠. 그리고 어떤 감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남들보다는 조금 더 풍부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 우울감이 조금 염려스럽고요. 어떤 약물 복용 같은 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뭐 그런 거 말고는 올해 뭐 경신생분들은 딱히 조심하셔라 라는 것보다 사고수가 굉장히 일단은 염려스러워요. 경신생분들 자체가 또 경자년이 또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래서 경금에 신금을 깔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물론 연초지만서도 근데 또 한 번에 큰 경금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이건 우리가 사고수를 굉장히 요의주시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차 운전하시는 분들 조급한 성격을 좀 버리시고 경자년에는 될 수 있으면 좀 느긋하게 운전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어떤 큰 도로변 큰 대로를 가실 적에도 나만 운전 잘한다고 사고 안 나란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수가 조금 걱정이 되고 대형사고가 걱정이 되니까는 이런 부분을 조금 조심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또 우리 53세 무신생 이분들도 건강이 조금 염려스럽네요. 건강에서 조금 문제가 나오시네요. 그러니까 건강 문제 조심을 하시고요. 그래서 53세 특히나 어떤 명예운 출세운이 지금 같이 들어와 있어요. 명예운이 들어와 있으면서 또한 망신살도 같이 들었더라. 그래서 내 명예의 어떤 해가 될까 내 명예의 어떤 누명이 될까 누가 될까 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해가 굉장히 53세 무신생 분들한테는 중요한 해이다. 왜냐하면 뭔가 이분들이 지금 대성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던 분들이시고 지금 해년으로도 굉장히 대성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어떤 기회가 온다든지 어떤 정권에 계신 분들 그리고 공직에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 대기업 임원분들 또 명예운이 같이 들어오고 있는 해운이니까 여기에서 아마 큰 변화가 오시지 않겠나 싶은 게 지금 53세 무신생들이시거든요. 그런데 한 번의 실수가 또 낙방이 될 수가 있으니 자기 관리를 워낙 철두철미하게 잘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이미지 관리를 꼼꼼하시고 좀 빈틈이 없는 분들이셔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 끝까지 긴장 놓치지 마시고 올 한 해에 어떤 명예에 누가 되지 않고 그 명예가 빛을 발할 수 있게끔 자기 관리 끝까지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셔서 올해 원숭이띠들은 대체적으로 주색을 조심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사고수 조심을 해주시는 것 같으면 큰 탈은 없으시겠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숭이띠들 올해도 화이팅 하셔서 좋은 기회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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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